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고추냉이를 먹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추냉이를 먹어볼까요?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매콤한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대파 고추냉이를 먹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민보리에요 제가 구독자 200명을 달성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200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페셜 참치회를 준비했는데요 부위는 모둠으로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묵은지, 생강, 단무지, 샐러드는 주문하니까 같이 왔고 초밥도 같이 주셨어요 너무 맛있겠죠 무카도 할 겸 참치회랑 소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소주에 대략 꿀주 소주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주세요 죄송해요 병따비가 없어서 소주에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소주에 먹은 것 같아요 소주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다 소주에 먹기 위해 먹으면 더 맛있다 소주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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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맛있다 더 맛있다 나는 오늘은 꿀쥬 꿀쥬 여기다가 참치 좀 해서 짠 아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아니 정말 맛있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서 자꾸 넘어가요. 한식도 넘어가요. 부위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예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요. 어떡해요. 유자 샐러드.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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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초밥. 이거 맛있네요. 죄송해요.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저 혼술은 처음 해봐요. 저는 꿀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는 김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 친구 먹어볼게요. 사비 사비 와사비. 이렇게 준비해놓고. 맛있다. 새코리. 예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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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보이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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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사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기. 고기. 여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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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맛있어요 아저씨가 빨리 먹으라고 했는데 짠 고도 맛있게 졌죠? 제가 더 먹을게요 술을 잘 못 먹어요 와 소리가 짠 여기는 쇠 소주 한잔 생각났는데 때마침 200명 달성 축하 기념으로 소주를 먹으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보이세요? 다짠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소주 한잔 사운드 자유 우유 나는 어느덧 너무어위 안녕하세요 ents란드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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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맛있어 맛있어 맛잠 맛잠 참치회를 먹어보았어요 오늘 먹방도 클리어 참치회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0명 달성 기념으로 참치회를 먹어봤고요 혼술은 제가 오늘 처음 해보거든요 사실 뭔가 혼자 먹는 기분이 아니어서 조금 더 맛있었고요 참치회 너무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200명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하는 민포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먹방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